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빈몸으로 시집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온 인류의 대동단계를 이끌어낸 쓴이 역대급 쓴이 데리고 왔었죠 그런데 말이죠 역시 세상은 넓습니다 우주는 넓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걸 아득히 초월해서 온 우주의 기운이 다 그냥 같이 요구를 하는 그런 찌질이 아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집에서는 늘 강하고 폭군인 우리 남편 딸을 노리는 놈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쫄아서 도망을 쳤는데 그걸 보고 찌질이 아빠라면 아이가 지 아빠를 안 보겠다고 합니다 원제 딸아이가 아빠를 찌질이라 욕하고 앞으로 안 보겠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먼저 방탈하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 남겨봐요 지금 저희 집이 남편이랑 큰 딸 때문에 완전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부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큰아이는 올해 24시고 지금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셋째 막둥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10살이죠 그리고 문제가 된 거 바로 저희 큰아이 자기 아빠를 개 찌질이 겁쟁이라고 욕을 하면서 앞으로 안 보겠다고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큰아이가 몇 달 전부터 저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이웃집에 사는 남자가 아무래도 너무 이상해 찝찝해 평소 출퇴근 할 때랑 주말에 외출하고 돌아올 때랑 또는 어쩌다가 골목 오기 위해서 마주치면 계속 나를 쳐다봐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다고 그 남자가 딱히 말을 걸어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쳐다만 본대요 그리고 이거 왜 딱히 다른 해코지를 한 건 아닌데요 딸아이는 그냥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무섭고 싫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마주치면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럼 너 그냥 집으로 오는 게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본인도 이미 그 생각을 해본 건 맞는데 그게 너무 힘들대요 예 저도 뭐 이게 무리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회사까지 편도 30분 거리인데요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거리가 2시간으로 늘어나니까요 힘들겠지요 거기다가 그 방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아이고 그냥 친구라도 같이 지내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애가 혼자 있고 그렇다고 집에 뭐 남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도저히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깝깝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하루는 엄마 그러면 아빠라도 좀 불러줘 이러는 겁니다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은 부녀지간인데 애가 얼마나 그게 무섭고 싫었으면 자기 아빠를 다 찾겠나 싶었고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어 내가 갈게 이러면서 바로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애들 아빠가 좋게 말하면 집에서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폭력적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자식들을 많이 때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때립니다 또 평소 은행이 되게 거칠고 조금 많이 강압적이고 보수적인 쉽게 말하면 폭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런 아빠를 되게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 나름 크게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워낙에 강한 이미지만 보였던 아빠니까 여하튼 그렇게 남편이 출동을 했고 시간이 흘러서 어 다 해결했어 별일 아니었어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오길래 저도 그냥 아이고 그래 다행이네 별거 아니었나 보네 이런 줄 알고 안심을 했는데요 아이고 그날 밤 저희 딸아이가 전화로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아빠 미친 거 아니냐며 욕설까지 해대는데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빠랑 같이 가는데 그 남자가 나타났고 또 자기를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냥 같이 노려보기만 하고 아무런 대처도 없이 자기를 회사에 보냈다고 해요 순간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게 뭔 말이냐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봐라 이랬더니 그냥 그 남자를 아주 잠깐 노려보기만 하고 얼른 자기를 후미진 골목으로 데려가 숨어서 회사까지 데려다 주기만 했다 이래요 야 너 뭐야 이 새끼야 너 뭔데 내 딸을 맨날 그렇게 쳐다보냐 이렇게 자기 대신 화라도 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쫓기듯 도망치듯 숨어서 거길 벗어나는 게 너무 그지 같고 개 찌질이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빠 때문에 자기는 이제 더 위험해졌다면서 앞으로 아빠 얼굴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대요 그러자 저희 남편은 또 남편대로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거기서 섣불리 뭐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남자가 보복이라도 하면 어쩔 거냐 이러면서요 아직 어린 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동을 함부로 못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자기한테 찌질이라고 욕을 한 이 아이한테 찾아가려고 하는 걸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죽기 살기로 겨우 말렸어요 지금 저희 둘째랑 셋째는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짝소리도 못 내고 조용히 지들 아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데 이런 애들 생각하면 저도 좀 조심스러워서 이 남자한테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 집안이 완전 초상집 같은데 이걸 앞으로 어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화를 어떻게 해야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강약약강 방구석 여포 같은 짓만 하고 앉았는데 그럼 그게 찌질이지 그게 아니면 뭔데요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꼬라지야 아이고 내가 더 쪽팔린다 2번 어? 쓴이 남편 개 찌질이 맞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놔두세요 괜히 가운데서 설치다가 사이면 더 어색해지고 멀어지기 전에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그 망할 놈은 해결을 좀 하시고요 뭐 신고를 하든지 3번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폭군인 줄 알아던 내 아빠가 방구석 폭군임을 확인했을 때의 그 감정 참 알만합니다 근데 쓴이 남편 찌질이의 소인배 맞잖아요 막말로 평소 되게 자상하고 부드러운 아빠였다면 아이가 거기서 그렇게 실망을 했겠습니까 아빠 성격인데 이러고 넘어갔겠죠 자기한테는 욕하고 손찌감하고 성질도 마찬가지 있는대로 다 부리고 그러고 살더니 다른 젊은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이런 것도 아빠인가 싶었겠죠 여하튼 이제 안보겠다는데 뭔 어쩌겠어요 같이 안사는 첫째를 희생양으로 내주려고 그럽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못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요 아니 자식을 집을 옮기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찌질이 소리 좀 들었다고 찾아간다는 쓴이 남편 진짜 개 소인배고 찌질이다라는 생각은 님은 안 들어요? 잘 생각하세요 네 첫째가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찾아갔는데 딸내미가 미쳐가지고 칼춤 한번 제대로 치면 또 도망갈듯 딸이 집보다 약하다 생각하니까 뭐 지금 찾아가네 어쩌네 이딴 소리 하는 거지 심지어 집에서 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아이고 그 공포 분위기 딸내미 도와줄 때나 쓰라고 이 하남자야 2번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부모라니 애들이 불쌍하다 4번 그래도 처음엔 뭐 나중에 보복 해코지 이런 소리 하길래 아 그래 딸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뭐야 어린 딸들이 있어가지고 행동을 함부로 못한다고?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지금 자기 큰딸이 아니라 쓴이 남편 즉 본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을 한다 이거 아니야 지금? 아우 찌질이 소름돋아 진짜 가슴이 옹졸해지는구만 하남자야 5번 평소 그 강력했던 아빠 모습에 의지를 한번 해보려 했는데 막상 큰일이 닥치니 집에서만 폭력적이었던 내 아빠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요 진짜 그 심정 짐작도 안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런 남편이거나 이런 아빠라면 엄청 찌질해 보이고 걔 못나 보였을 것 같은데 쓴이는 어때요? 6번 어쩌면 성범죄에 노출됐을지도 모를 자기 딸의 안전보다 혹시 지가 한대라도 쳐맞을까 겁이 나서 도망가는 아비의 본실체를 알았으니 그 남자는 이제 안심하고 덤비게 생겼네요 아이고 이딴 게 아비라니 거기다가 뭐? 찌질이 소리 들었다고 폭주를 해?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 7번 아니 이 아줌마도 제정신이 아니고만 지금 지 딸내미가 범죄를 당할지도 모를 판국인데 어떻게 해야 딸 기분이 풀어질까 이랄지 어이고 골 때리는구만 아무리 봐도 그래 이 아줌마는 찌질이 소리를 들어서 화가 잔뜩 난 자기 남편이 집에다 화풀이하는 거 그게 싫어가지고 이 글을 쓴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죠 아줌마 8번 와 소름돋는다 달달달달달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인 글쓰니도 마찬가지 어디 뭐 강간호 불구경할 때 글 썼네요 문제였던 딸이 첫째 딸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둘째 셋째까지 생각하니까 말을 못하겠대고요? 와 아니 첫째는 어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습니까? 누가 봐도 큰일 난 건데 두 분 다 뭐 별로 개의치를 않네요 우리 부모님 같았으면 절대 이러진 않았을까 설마 지금 이 일이 집에 있는 막내가 당한 거라 해도 이따위로 하실 건가요? 와 놀랐다 정말 9번 나랑 나이 차가 좀 나는 우리 큰오빠가 평소 집에서 완전 개또라이 폭군이라서 내가 속으로 진짜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바로 그날이지 우리 큰오빠가 나서가지고 모조리 다 엎어버렸어요 이때 처음으로 와 이 인간 은근히 멋있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내 자취방 층간소음으로 큰 트러블이 났을 때 오빠가 와가지고 윗집에 찾아가서 쳐들어가가지고 진짜 다 때려 죽일듯이 지랄하고 사과도 받아왔어요 물론 그 이후로 소음 제발 단 한 번도 없었죠 너무 평온해 이런 걸 몇 번 겪어보니까 아 그래 집에 또라이 한 명 있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아니 오히려 든든하구나 이러면서 평소 랄지 하는 게 다 참아지더라고 덜 밉다 이거예요 아마 님 딸내미도 자기 아빠한테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현실은 시궁창인 거야 10번 길에서 만난 남자한테 보복당하는 건 무서워서 바로 꼬리를 말고 보복을 안 할 것 같던 딸은 패겠다 우리는 그걸 보고 찌질하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11번 세상 제일 가는 폭군이었던 우리 아빠 하루는 길에서 술차 마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엄마를 때리려고 하는 신용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일단 온몸으로 맞고 그와 동시에 내 눈과 입으로 급히 아빠를 찾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뒷짐지고 여유 있는 척 그러나 발은 너구보다 재빠르게 어떤 골목으로 쇽 도망가버리는 그 뒷모습을 보게 됐어요 심지어 내가 아빠 아빠 어디가 그렇게 불렀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더라고 나중에 그렇게 집에 오니까 누워서 TV를 쳐보고 있네 어머나 그전에는 공포 그 자체였는데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공포가 싹 사라지는 거야 인간이 그렇게 같지 않고 찌질하고 역겨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이혼하고 계속 그 얘기만 해 아이고 지 처자식 버리고 도망간 세상 제일 등신이라고 12번 아니 그래 뭐 공포라고 하는 게 마음만 강하게 먹는다고 해서 그리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순간 너무 무서워서 별다른 대처를 못하고 온 것까지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지만 이해를 해보겠다 이거야 그리고 아니 이게 문제야 보통 이런 경우 아빠가 딸한테 찌질의 소리를 들었으면 부끄럽고 미안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되레 적반하장으로 딸내미를 찾아가니 어쩌니 걔 난리치는 꼬라지 보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더 쪽팔려 아줌마 아니 그렇게 큰 딸한테 폐학질 부를 때 다른 자식들 보고 있는 생각은 아예 안 하나 보네 뭐 보복? 핑계 참 거지 같네 끌 끌 끌 끌 끌 야 이게 아니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짓 같은 경우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보리밥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고 있었어요 시장에 들어섰는데 골목길을 돌아서는 순간 어떤 술 취한 아재가 저희 어머니한테 몹쓸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 거야 술이 취해가지고 뭐 굉장히 심한 말인데 순화를 하자면 아이 김여사 우리 저기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성 그런 걸 하는 거야 보자마자 눈골이 돌아가지고 바로 옆에 저 옆에 그 가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그릇 가게 뭐 솥 가게 이런 거 솥단지가 하나 보이길래 바로 그걸 집어들고 찍어 죽여 크라고 가는데 바로 그 순간 우당탕 하면서 그 아저씨가 뒤로 발라던 골목길에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야 하는 그 찰나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그거 있죠 주걱 나무주걱 이만한 거 있잖아 그 흥부 놀부 놀부 마누라가 자기 시동생 싸대기 때린 그 큰 주걱 그거를 들고 어머니가 튀어나오더니 자빠진 놈 거시기를 막 절구 찍듯이 막 찍으면서 죽어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뭐 제가 나설 일을 얻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내 가족이 그것도 내 새끼가 그래 무서워서 뭐 그랬다 칩시다 그러면 뭐 돈을 보태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킨다든지 경찰에 신고가 안 된다면 뭔가 술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소리 들었다고 폭주를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는 꼴이죠 그게 들켰으니까 쪽팔려가지고 더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н